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브레이크 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키시고요 그리고 기어 놓으시고 왼쪽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나가기 전에 깜빡 껐다가 2초 뒤에 다시 킵니다 자존심을 켜고요 그리고 왼쪽 1차로로 진행합니다 자존심을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 키시고요 티코스는 시험장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하기 때문에 좌회전 돌고 나면 바로 또 좌측 깜빡 켜 주셔야 됩니다 티코스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시험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에서 구성 사거리에서 고가 앞에서 유턴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 사거리에서 다시 직진으로 직진해서 신갈중학교 입구에서 고가 차도 밑에서 유턴 그 다음에 다시 시험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기형구차 사거리에서 다시 유턴 받고 시험장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도선이 없죠 그죠? 유도선이 없으니까 횡단보도 뒤에 보면 빨간 페인트 있어요 그거 지나서 핸들을 한 135도 정도 꺾으시고 필요하면 더 꺾어 주시고 좌우 확인 출발 가면 여기서 왼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면서 1차로로 마찬가지 속도 주의하시고요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미리 줘야 되니까 여기 횡단보도 앞에 보이죠? 여기 있긴 하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치시죠 좌측 깜빡 미리 켜고 안전지대 안 밟게 조심하시고 바로 껐다 바로 켜십시오 왼쪽 보고 30m 하면 이렇게 바로 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이밍 못 잡습니다 짧아가지고 여긴 좌회전 슈턴입니다 좌회전 슈턴 할때 우회전 들어오는 차 교통에 주의하시고요 앞차가 유턴하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 차들이면 바로 여기서 돌아도 됩니다 앞쪽까지 안 계셔도 돼요 핸들 다 돌리고 3차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 한번 할 겁니다 좌회전 돌아왔죠? 뒤놓고 앞차 유턴하면 돌면 안됩니다 돌고 나면 이제 돌립니다 좌측 끝차로 여기서 포켓차로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저 트럭처럼 자 살짝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깜빡이 끄시고 속도에 주의하시고요 신호등 체크 앞에 직진 한살표 보이죠? 왼쪽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옮기면은 직진이 안됩니다 지시위반이 시켜되니까 여기 시험자 사거리 지나서 왼쪽도 차로 변경할 겁니다 맞추면 중립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중립입니다 기어 넣으시고 출발 내리방 속도 붙는거 조심하시고요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좌측간 뺏기고 미리 다섯 개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깜빡이 끄시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 진료변경 위치는 꼭 정해진거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서 점선에서만 옮기시면 돼요 멘트 듣고 좌측간 뺏기고 여기 유턴은 비보 상시 유턴입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 다시 키고 좌측 나은 차를 조심하시고 유턴하실 때 좌측 좌측 그리고 영상은 참고로 좀 활용하시구요 운전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검정원마다 약간 기준을 다르게 감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검정원분들한테 교양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덤프트럭이 앞으로 들어오면 앞차들이 브레이크 밟겠죠? 그것도 주의하시면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채점기에서 나오는 맨트 집중하시구요 오스카드 미리 켜고요 여기 들어가면 안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깜빡이면 미리 켠거에요 초록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수 나왔죠? 오른쪽 보고 질러변경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요 자 여기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셔야 돼요 불안하시면 그냥 정지했다 가세요 자 이렇게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바로 좌측 깜빡 켜고 5탄 1차로까지 탈겁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켜고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속도에 주의하시고 약 500m 앞 유토입니다 약 300m 앞 유토입니다 멈추면 중립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리 한번 얘기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 이거 제가 중간중간 얘기 안하잖아요 그런 건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말하는 걸 깜빡깜빡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설명하느라 설명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준비하느라 가끔 까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우는 보고 출발하니까 항상 똑같이 좌우 보고 출발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멈췄다가 출발할 때는 좌우 번개처럼 타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늦게 출발한다고 뒤에서 빵 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감점 주는 거 아니니까 좌우 보고 자 여기서 미리 깜빡 킵니다 거리가 짧을 때 미리 키는 거예요 왼쪽 들어갈 때 또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 자 깜빡이 껐다 바로 켜야 됩니다 1초 안에 2초 안에 1초 안에 1초 안에 켜셔야 돼요 2초 하면 잘못하면 감점 뜨니까 1초 안에 바로 켠다 생각하시면 진로변경 깜빡이 하나 그 다음에 뉴턴 깜빡이 하나 그리고 다 돌립니다 오른쪽 3차로로 진입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건으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로로 하기 조정차 깜빡이 끄시고 앞에서 마찬가지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알겠죠? 까먹지 마시고 좌우 확인 출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은 넘지 마시고요 실격되니까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신호 방금 초록불 들어왔으니까 가는 동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약 500m 앞 5회전입니다 약 300m 앞 5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약 150m 앞 5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5회전입니다 0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시험장 시험보는 코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서 종료 멘트 나오면 다시 우측 앞머리 찍히고 앞에 정지 피우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